자 오늘은요 여러분 며칠 전에 클럽에서 만났던 한국말 잘하는 귀여운 친구를 오늘 만나러 갈 건데 오늘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가 오늘 놀이공원 갑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추울 란가? 오늘 26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25도거든? 근데 바람이 슬렁슬렁 불어가지고 막 그렇게 덥진 않네 나 엄청 긴장돼 요런을 진우형 무서운 거 잘 타요? 나 안전바 안 잡고 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지금 밤에 추울 것 같은데 오늘 만나는 회한테 옷 벗어달라고 해야겠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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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아까 이런 채팅이 있었어요 이렇게 게스트 구하기가 쉬운데 왜 중국에서는 점점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일단 게스트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해봐 한번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사실 광저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의지가 없었죠 근데 같이 있었어? 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?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땡큐 빠이빠이 도착했다는데? 요코 어딨니? 대만 까오슝 놀이공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간다 저기 있다 안녕 자 여러분 요코 인사하겠습니다 요코 안녕 안녕하세요 요코 오늘 더 이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자 갑시다 잘 지냈어? 네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어요? 한국말 진짜 잘한다 그러고 네 졸귀래 음 이거 아 그게 있어야 돼? 아 이거 있어야 돼? 아 줘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아이디카드였네? 잠깐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뭐 사야돼? 여기서 사야돼 나는? 어 어 내가 할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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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 아 오늘 어 이거 이거 충전하는 거야? 아 이거 이거 이거라도 이걸로 충전해 이걸로 충전해 네 충전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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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아 충전해줘야지 4만원 충전 어 어 오빠 아 괜찮으세요? 아 해 너 나 주는걸 보고싶어 아 아 이게 표야? 어 이거 표 아 표가 이거네 주머니가 가보자 자 여러분 오늘 요코랑 놀이공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QR코드로 아 아 우와 좋다 여기? 아 오케이 하여튼 잘 지냈어요?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요코 우리가 요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요코 몇 살이에요? 스물하나 스물한 살 스물한 살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고 남자친구 없고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자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에요? 아니면 일해요? 대학생 아 대학생이에요? 오늘 그러면 학교 갔다 왔어? 아니 오늘 할까? 웬툴 백현슈 방학이었구나 방학이었구나 응 너 궁금해 영상은 다 봤어 아 유튜브 봤어요? 진짜? 그리고 여자랑 진짜 노래 유튜브 그리고 연습도 봤고 이거 봐주시고 진짜 다 봤네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아 알고 싶어서 나에 대해서 아 그래서 어떤 거 같아요? 착하고요 일단 착하고 또 멋지고 아 멋지고 아 심심 또 또 칭찬 사람 정말 잘 봤어요 중국 여자도 학생? 학생이야? 학생? 그것 너의 시흥 점점 사업 자꾸 ask 대만 탑 대만사람들 다 너무 좋아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순수하고 진짜 좋아 한국에도 한국에도 한국도 안 가봤잖아 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? 한국이 좋아서? 왜요? 옛날에 K-POP이었어요 K-POP? K-POP 좋아해서 K-POP 좋아한다고 여러분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네 제가 이렇게 배우고 몇 년 공부했어요?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? 5년? 5년 진짜 혼자 한 번도 한국 안 가보고 학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학생도 나오지 학생도 나오지 학생도 나오지 지금 나한테 오빠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저씨도 낫죠? 괜찮아요 오빠는 오빠랑 졸업한 것 같아요 아니 나이 차이가 우리가 열 다섯 살이고 5만원이요? 삼촌랑 아저씨가 낫지 않을까? 아저씨는?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랑은 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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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나가 우리? 여기 아 오케이 SKM파 はい 귀엽다 후후 SKM파크로 가봅시다 여러분 요코 너무 귀엽다는데? 너무 귀엽대 진짜요? 으응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밝다 오오 demand 지금 sms 형 알콘 연 card frame 필름 네, 너무 괜찮다 삼성 쓰자 너 뭐야? 아이폰이네 삼성 쓰자 삼성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여기 귀여운거 봐 아이고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 너무 귀여워 잠깐만 야 이거 타봐 타봐 이거 너 이거 타봐 가위바위뽀 뽀 뽀 오케이 이긴 사람 한국에서는 이긴 사람이 타 대란은 타봐 한국인 타봐 다들 어 뭐야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녕 아 이런것도 처음 봤네 위가 뚫려 있네 우와 쓰자 조심해 아휴 진땀벨트 하하하하 오 이거 빠르 엄청 빠르네 왜이렇게 빨라요 여기? 그치? 역대급으로 빨라 엄청 빨라 무서워? 장난하나 여기 왜이렇게 빨라? 엄청 빠른데요 여러분? 오케이 가자 가자 벌써 한바퀴 다 돌았어 이렇게 빠른다고? 엄청 빨라 됐나? 그만 몇 바퀴를 해주시는 거예요? 아니 내려주세요 여섯 바퀴야 지금 어 이제 내린다 오 여섯 바퀴 도네 다섯 바퀴인데 한 바퀴 서비스 좋나보다 아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가다가 사람한테 화면 그냥 돌려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좋은 경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?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어? 진짜? 어 다 해 오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뭐 이거? 거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애들 이거 안 돼 아 이거 애들이야? 아 그래? 오케이 너 애 아니야? 나 애 아니야 나 애 아니야 너 애 아니야? 띡딱 트레인 띡딱 트레인 가보겠습니다 뭐? 로봇 선배님 계시는데요? 여기 애들 타는데 나 애 아니야 rate 하하하핏 terminar 다 해 엄마랑 아들이랑 탔는데 나도 아이야 Xiao 10,00원 182 점 아 근데 한국에 어떻게 안가 봤지? 나는 드라마 보는 것도 안전한다고 한국에 진짜 가고 싶겠다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서? 학생이니까 돈 없지 일하면 돈 생기면 그때 가면 돼 나 여기 앉아? 나 여기 앉아? 알았어 아 이게 미션이 있네 맞아 맞아 그럼 이걸로 하는 건가? 응 빵빵! 이거 빵빵이겠네 깜짝이야 갑자기 출발했어 너 눈 잘한다? 렛츠고 렛츠고! 오 이거 빠른데요? 생각보다 생각보다 빨라 지금 여러분 느려보이죠? 시속 한 90km 정도 되는 듯? 가자! 오 느리버리다 오 야 개빨라 오 저 빨라 오 빠르네 아 애들 타는 거 치고는 빠른데요? 그래요? 응 응 다음은 더 놀래야 돼 어? 다음에 시간 있으면? 응 놀래야 돼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? 같이 고아웃사이드 근데 나 뭐야 뭐야? 뭐야? 수요일 수요일 뭐야 왜? 오늘 월요일이잖아 수요일날 베트남 가 베트남 가 베트남 가 베트남 가 베트남 가 있잖아 일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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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머리 또 묶으니까 또 다른데 오 이거 잘 하하하하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잘 안 된다 원래 안 된다 누구야 이거 아~~ 가자 우리 뭐야 어디 가야지 어디든 어디든 쇼핑? 추워 너? 아 그래? 가디건 하나 사자 가디건 괜찮아 너 이따가 더 추울거야 여기 덥잖아요 나 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덥네 아 근데 좀 쌀쌀하긴 했어 근데 뭐 한거야? 배고파? 옷 먼저 옷은 뭐야 아니야 아니 진짜 여긴 다 미사에요 언제 대만에 왔어? 언제? 일주일 전에 밤? 언제 대만에 다음에 대만에 언제 올거냐고? 언제? 네 몰라 몰라 원 투 원 투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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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쁘잖아 이게 뭐야? 아니 봐봐 못생겼어요 이쁘잖아 잘 나왔구만 엄청 너가 생각했을 때 대만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탑3 말해봐 대만 요리 중에 스크린 두부 또? 버블티 버블티 너 먹어야지 버블티? 아 버블티 먹고 또? 마지막 하나 하나 남았어 잠시만 남아나요 아니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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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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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는 여러분 무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끝나가지고 근데 너 세선 먹고싶다며 아니 스시 먹고싶다며 너 먹고싶어 먹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이거 어떤거 나? 여기 뭐 있어 있어 있어요? 진우 남친 진우 남친 진우 남친 나 한국 남자를 찾아 나 한국 남자를 찾을거야? 여기다 여기 여기다 남자 한국 남자 한국 남자 한국 남자를 통해